원골팀 현주여 이긴 말로댕이 이기는 거 아니야? 어디 갈지 몰라요 진짜 레슬링팀 남경준 레슬링팀 남경준 좋아 좋아 기세야 기세 이게 웬일이죠? 안 나올 줄 알았죠 남경준 선수가 안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네 뭐게? 말을 안 들어 넌 미친이야? 야 이거 내가 나가라니까 형이 자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난 자신 있다고 한 적이 없는데 뭔가 실수한 거 같아요 네 분이 일어났어요 지금 왕회 분위기에요 저기가 황도연 나올 줄 알고 있나 보다 형 괜찮아 울지마 울지마 아 현지엽 선수 지금 사형 때 나오는 표정입니다 주혜배가 또 이길 수 있어 네 이길 수 있어요 어 이길 수 있어 주혜배 화이팅 형 이거 이기면 올라가요 올라가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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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츠는 몰라 스포츠는 모르는 거야 스포츠는 형진아 집중 자 현지엽 선수는 말이죠 갈수록 상대가 이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선수들만 상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급발전했다는 거죠 급발전 네 급발전 눈이 좀 안 좋으면 레슬링이 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아 그렇죠 눈이 조금 안 따라주는 틀려줬어 틀려줬어 연습 많이 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스포츠는 좋아 형 삿바 좋아 삿바 좋아 주움이 좋다 와 삿바 많이 잡았다 집중 집중 정진아 어깨 싸움부터 집중해야 돼 삿바 돌리고 삿바 돌리고 와 경진이 이빨 잡아 경진이 이빨 잡아 와 경진이 이빨 잡아 왼물은 먼저 세 왼물은 먼저 세 자 지금 할 수 있어요 밀면서 일어났네 밀면서 일어났네 자 홍삿바 일어서야 돼 자 일단 섣발 잡고 일어났습니다 야 남중이 선수가 허리 섣발을 잘 잡았어요 발목하면서 형 진아 어깨 완전 박아야 돼 버티고 있어 한 번에 한 번에 야 이거 2판 와 2판 잠깐만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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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여기 현줍이 이기면요 농구팀 올라갑니다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자 매직 키포 영웅이 되느냐 그래 아 그럼 잡아 뗀다 잡아 센 RUSSIAN 왼 가슴을 어떻게 써줄지 아 도우간 stretch 어어어 pure 아 도우간 stretch 오오 Astronomy 오오 astian 파isons 나이스 찰륙 вы Guidance 아이고 참네 잘 튀겼는데 다리가 아니지 양경진 선수가 승리합니다 이야 잘합니다 실음 잘합니다 네 저기서 일부러 돌지 않습니까 여기 안다리가 들었는데 이게 빠집니다 빠지면서 다시 원심력에 의해서 다시 패지기 네 패지기로 바로 속절없이 넘어지네요 안다리가 빠지고 나간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맞습니다 알기를 잃어버린대요 근데 저 기술이요 가만히 보면 현주엽 선수가 패기처럼 확 돌지 않습니까? 저게 남경진 선수의 허리 삿바를 채는거죠 그러다보니까 현주엽 선수의 허리가 붙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거에요 저게 실음의 매력입니다 저게 남은 수입에 협조하는の 이렇게 누군가가 짱